이겨멘 로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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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저 패시뮬레이터 게임은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처음 한 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강아지가 좋겠다 강아지도 선택하고 이름은 몽몽이 몽몽아 가자 몽몽이 탄생 몽몽이 귀엽다 미온이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이거 고인물이네 아 저 고인물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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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많냐고 일단은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일단 보고 좀 볼게요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내 몽몽이가 이 돈을 이렇게 캐는 거구나 아 이거를 또 뽑아서 이렇게 몽몽이가 나오는 거구나 우리 몽몽이도 캐자 네 누가 나한테 거래 걸었어 뭐야 아 이거 근데 이거 어느 세월에 캐 이거 동전 어 누가 부활절 양곡 양곡이? 이 펫 이름이 양곡이야? 아니 무슨 펫 이름이 양곡이야 뭔데 이거 어 뭐야 누가 자꾸 저한테 펫 줘요 어 너요 저 저봐요 저 펫 엄청 그만 주셔도 돼요 나 엄청 강해진 거 같아 오 뭐야 우와 우와 엄청 세졌어 그니까 이제 이 코인으로 이 에그를 살 수 있다는 거잖아 한번 사볼까 황금 에그 과연 황금 고양이 황금 고양이는 퍼센트가 28% 28% 28% 잘 나오는 거네 누가 나한테 거래를 걸었어 뭐야 신화급 엠피리언 악솔로트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좋은 게 아닐까? 엄청 좋은 거 아니야? 모르겠어 나 오늘 처음 하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가치? 가치를 모르지만 우와 뭐야 그냥 멋있게 생겼어 이거 봐봐 신화 신화급 이거 좋은 건가요? 오 야 리아 너 뭔데 그거 오늘 어떤 분들이 날 좋아하시나봐 굉장히 좋은 걸 소매 놓기 당했지 뭐야 야 너 너 근데 오늘 처음이잖아 너도 나도 오늘 처음인데 오늘 나도 처음이야 오 뭐야 이거 나한테 다이아몬드 몇 개야 이거 300개 주셨어 뭐 이건 뭐죠? 픽셀늑대 전설급 무지개 좋은 건가? 야 야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야 뭐 돈이 막 벌려 뭐야 이거 다음 단계로 가볼까 리아야 우리 이제 이게 뭐야? 가보자 야 얘들아 이거 봐봐 오 뭐야 픽셀늑대가 무려 이거 좋은 건가요? 너무 좋으니까 주지 마세요 뭐야 전설인가 봐 전설급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님들 이거 괜찮아? 티라고 써있는 거면은 B보다 더 센 거잖아 야 요맹아 너 너무 사기치는 거 아니야? 나 오늘 처음인데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펫 더 못 들고 다니나요 혹시? 아 현재 하셔야 돼요 어디서 하는데요 어 상점에서? 아 이건가? 특별 상점인가? 아 펫 여덟 마리 장착할 수 있는 곳이 이게 있네 오케이 이걸로 아 비싸다 오케이 여덟 마리를 낄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우와 이제 강한 것만 끼죠 야 나 멋있어 벌써 고수 나 시작한 지 거의 10분도 안 됐는데 고수 쩐다 고수 됨 역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최고 감사합니다 아니 여맨이 진짜로 신났네 아 나 진짜 너무 신난 아이네 이거 아 야 다 터져 나 지나가는데 다 터져 야 돈 봐봐 돈이 안 줄어 얘들아 뭔데 이거 다 뚫어 그냥 와 이거 뭐야 이거 왜 거대야 이거 와 왜 한방 야 이거 뭔데 이거 뭐야 버려왔습니다 또 와 뭐야 이거 또 픽셀암마 이거 뭔데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게 있다고? 야 이거 뭔데 픽셀암마에 신화에다가 무지개 뭔진 모르겠지만 아 고마워요 아 이거 구독자 여러분들 그냥 막 주니까 이거 와 너무 멋있는데 나 이거 악마 이거 야 너무 좋다 166T? 어 어 뭔데 이거 왜 이렇게 쎄 이거 뭔지 몰라서 쎄요 너무 막 주는 거 아닌가? 나 오늘 처음인데 이렇게 막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유튜브 댓글에서 욕먹는 거 아니야 나는 하루종일 124시간 열심히 했는데 잉유맨님은 하루 안에 저를 잡으셨네요 뭐 이러는 거 아니냐고 야 지옥의 도끼질 신화템 암흥물질 와 뭔데 8마리만 끼게 너무 아깝지 않아요? 더 낄 수 있나요 그러면? 또 현장은 더 낄 수 있어요 아 진짜? 오케이 오케이 산다 산다 어딨죠? 이거 이거밖에 없는데? 8마리 맞게? 위로 올려봐요 위로 올리면 야 너무 15마리 장착하는데 이 천루벅스? 아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이 천루벅스라고? 이거 괜찮은 거냐고 알았어 알았어 근데 너무 비싸긴 해 와 이거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신 게 있으니까 모두 다 껴야 되니까 이거 살게요 이거랑 이거랑 여맨이 좀 부자네 와 다 켜졌다 와 이거 봐봐 한 지 거의 지금 몇 분 됐죠? 10분도 안 됐네요 보니까 아 일단 뚫어보자 뚫어보자 이거 돈으로 다 뚫는 게 있는데 어 돈으로 뚫고요 이거면 이거 뭐죠? 업그레이드가 있네요 여기 뭐죠? 아 이거 아까 시청자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이거 돈 줘가지고 나는 한 번에 업그레이드 한다 이거 괜찮은 거냐고 플레이어 속도까지 올릴 수 있고 와 미쳤다 다 됐어 나 끝났어 업그레이드 벌써 이리로 가서 다시 동굴로 가서 이리로 쭉 가볼게요 판타지 월드 오케이 가보자 여기 여기 센가? 여기서는 다른 화폐가 필요하네 37,500원 오케이 한번 해봐야지 아 뭐야 이거 한 방인데? 센 거 맞아요 여기? 센 거 너무 세서 와 이거 뭐 이거 너무 쉬운데요? 지나가면 터져 와 진짜 좋은 건가 봐 이거 진짜 여러분들 좋은 거 줬나 봐 여기도 약해 여기도 아무것도 아니야 더 강한 데 더 강한 데가 필요해 여기 천국섬 여기가 제일 강한 데겠지 뭐야 별것도 아니잖아 원펀치잖아 원펀치 오 여기 고인물이 계셨네 제나 해킹범 제나다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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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나 코디 하셨네 오케이 오케이 오 한 방이야 이거 너무 약한데 센 데 없어요? 테크홀에도 오시면 될 거 같은데 갈게요 갈게요 약한데? 약한데 아무것도 아닌데? 너무 센 거 아니야? 아무것도 아닌데? 그냥 수치면 가는데? 그냥 클릭하면 가죠? 와 아무것도 아니죠? 어쨌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신 펫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펫들 때문에 와 그냥 순식간에 왔다 여기까지 와 뭐야 여기까지 왔어? 님도 여기가 끝이에요? 네 네 님 얼마나 하셨는데요? 한 달? 한 달 했는데 나는 10분 만에 온 거야? 근데 이거 상작할 때 포션 같은 것도 써주면 좋아요 어디서 사죠? 특별 상점에서 쭉 내리면 자기가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뜨거든요 이건가요? 음 이건가요? 불서 코인? 네 옆에 사용 있는 게 나무 아 이거 써줘야겠네 다 써 다 써 다 써 오 오 그러네 이러면은 어 강해졌어 강해지고 코인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와 짱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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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사냥을 막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펫들을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는데 가지고 있는 게 웃기네 여미님 휴지 펫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휴지 펫이 뭐죠? 휴지 펫인가? 똥 쌀 때 닦는 거 아닌가요? 아 죄송합니다 누가 굳이 마렵대 어? 굳이 마렵네 아 죄송합니다 아 일단 그러면 광장 가서 좀 자랑 좀 해볼까요? 상점 가서 자랑 좀 해야겠다 여기에 누비들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어 저기 누비 보인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쪼꼬미 네 마리 뭐예요 어? 넌 이런 거 없지 넌 이런 거 없지 넌 이런 거 없지 넌 이런 거 없지 죄송합니다 네 이런 거 없지 이런 거 없지 이런 거 없지 넌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? 난 오늘 10분마다 얻었다 이런 거 없지 부들부들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신 오늘 펫 때문에 어 이렇게 한 번에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너무 행복하고요 와 이 뒤에 있는 듬직한 펫들 좀 보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뿅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89 Christians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1 2 3 3 3 3 3 1 2 3 5 5 감사합니다.